일찍 오네요? 출근해요? 금강이 형 왔다 간 거 알죠? 그럼요. 제가 어제 모시고 온 건데. 아, 그렇구나.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. 뭘요? 그럼. 어? 안녕? 아, 오셨어요? 장훈이한테는 얘기했는데 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. 시간 돼? 어, 생각해 볼게요. 그래. 할아버지는 안 보이시네. 가게나 가셨나? 음, 잘 모르겠는데. 시간 꼭 빼봐. 왜 자꾸 잘해줘? 네가 한번 떠봐.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. 네 엄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. 아, 삼촌. 아까 아빠, 여친 어쩌고 한 거. 혹시 그 아줌마 얘기한 거야? 그 아줌마라니? 아, 가짜 할머니. 어? 너도 눈치챘냐? 그치? 둘이 뭐 있지? 야, 부가원. 끊었냐? 왜? 아빠가 그래? 그 아줌마랑 둘이 그런 사이래? 아니라 그러겠지. 나도 아니길 바라고. 말이 되냐, 그 관계가? 근데 둘이 붙어서 눈빛 오고 가는 걸 여러 번 봤단 말이지. 알았어. 일단 끊어.